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자 정부의 내용이 혹시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몰랐었던 정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클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 꼭 참고가 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40% 이상 미국 비자신청에 거절이 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짚어보고요. 아시는 내용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미국의 대사관을 방문하는 예약을 하게 되면 벌써부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줄을 서서 입장을 해야 되는 과정. 뭔가 내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긴장감이 연속이 됩니다. 입구서부터 여러 가지 소재품들을 바로 맡기게 되죠. 미국의 영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1층이나 2층에 방문을 하게 되면 미국의 영사들은 무엇을 할까? 미국의 영사들의 업무량은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네요. 영사들이 매일 처리하자마한테는 비자의 인터뷰가 대략 4,400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시간에 약 20건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는 뜻이고 분단위로 따진다면 인터뷰에 단 한 3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그때의 날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즉 영사들은 단 3분 안에 비자를 거절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지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영사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인터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 F 비자와 취업 비자, H 비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대학교에 합격도 했고, 혹시 또 ESL 프로그램에 접수가 다 끝났고 내가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비자 승인은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비자 거절을 이런 경우에 하는 내용은 이민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을 지금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이것의 내용의 대부분 내용들이 영사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비자 인터뷰를 저도 오랫동안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비자 인터뷰를 대략 한 8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 종류를 통해서요. 학생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어진 기간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입국 후에, 이건 미국을 입국 후에입니다. 입국 후에 불법적으로 머물 의도가 의심될 경우에는 영사는 그 비자를 내주는 것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학생 비자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들만을 준비하죠. 하지만 필수 서류를 모두 다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미국의 비자는 결국 영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죠. 영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질문을 하게 될 의심들을 바로하러 답변을 하야지만 되는데 합격을 하는 그 요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 수차례의 인터뷰를 하면서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영사의 인터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사하고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수십 번 있는데요. 거기에서 영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거나 혹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페이퍼를 다시 보충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고개를 떨구고 나오는 모습을 저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영사의 질문에는 단순히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정확한 근거인 문서로 대답을 해야지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비자가 거질되는 경우로서 비자 거부 사유와 비자가 거부된 법률 섹션을 신청자에게 알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불안전한 지원서 또는 증빙서류 비자 자격에 대해서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의도가 있을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 부조에 대해서 사기 및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한 기록이 있은 경우 또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영주권에서 그만둔 경우죠. 불법 체류인 경우를 먼저 볼까요? 만약에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비자 유효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를 했을 경우가 있다면 불법 체류에 미국에서는 해당이 되는데요. 불법적으로 재체류한 기간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내에서 181초과 1년 미만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국하는 금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한미국 대사관의 담당 영사는 신청자의 과거 불법 체류 기록을 검토하고 추후에도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간혹 과거의 불법 체류 기록을 비자 신청서에 있느냐 없느냐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러다가 본인의 불법 체류 기록이 발각된다면 위증죄까지 포함이 돼서 미국 비자의 거절과 미국 입국 시에 추방 당하거나 미국의 영구적으로 입국이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Previous US Immigration Law Violation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한 경력 이전에 이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볼까요? 미국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즉 예전에 관광으로 오셨다거나 아니면 학생으로 오셨다거나 그래서 취업 비자를 다시 신청하신다거나 또한 그 외의 기타 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미국의 대사관을 가셨을 때 예전에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이 역시 미국 비자를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민법 위반의 가장 흔한 형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노동의 허가 없이 Label Certificate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을 한 경우가 있었다면 가장 크게 그에 대해서 이민법 위반의 가장 흔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미국의 영사관은 신청자가 이러한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비자를 발급하여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사관은 통상 USCIS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죠. 미국의 이민국입니다. USCIS가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USCIS로부터 미국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국 불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다시 범하거나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됩니다. 또 하나는 범죄 기록인데요. Criminal Records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기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과가 있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또는 미국의 입국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 따르면 소위 부도독한 범죄 Crime of Moral Terpitude를 범하였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게 되지만 미국의 이민법 또는 법원은 현재까지 이 부도독한 범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죄가 있다면 꼭 착오 없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미국에서의 이민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 부도독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규칙 및 동료관 또는 사회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반하여 대중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로써 본질적으로 야비하고 비열하며 타락한 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다 이해하겠는데 어려운 얘기죠.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범죄 중요한 단어이죠. 이것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애매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어필이 되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증명서의 서류 내용들은 정확하게 쥐고 있어야 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과거에 내가 범죄나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일을 벌인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식 이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번 이상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보고 인터뷰를 한 경험으로 저는 봤을 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무엇 때문에 학생 비자를 내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더 필요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영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까? 아닙니다. 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나서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참고가 되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비슷한 관련 영상들 제가 많이 이 영상의 밑에 부분에 랭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중요한 정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내용 보시고요. 여기 이후에 다른 영상 또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의 달의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